오늘은 상황작업하고 있습니다. 편상황작업 중입니다. 장비가 없어서 어제 따다가 갔어요. 저기 뒤에 있는 나무도 상황이 있고 저기 중간에 부러져 있는 나무도 있고 여기 밑에 누워있는 나무에도 잘 안보는게 있어요. 밑에 있긴 해요. 저쪽에 부러진 나무들도 있더라구요 밑에 누워있는 나무 저 밑에도 더 있기는 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작업하려고 합니다. 너무 얇은건 하지마 하는거 아니야 아까 짜던 상황이 자루를 이만큼 채웠어요. 쌀자루 그리고 이만큼 더 아 이거 쉽지 않네 다시 자리를 옮겨서 저기까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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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획득받은 데는 이렇게 변해버린다니까 획득받은 데는 변해버려 저 위에까지 지금 지금 아우 와냐 왜 이렇게 아프냐 지금 아 많이는 아니고 손가방 한 배당 채우고 손가방 하나 채우고 다시 작업중입니다. 자 이제 어지간히 땄습니다. 이제 화산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살 일이 많네요 저 손질해서 세척을 살짝 해서 쪄야해요 그런 다음에 바짝 말려서 보관하는 거예요 아 부끄럽구나 이거 이거 무슨 일하네 대박 응 자 오 한가방이 났어? 아 여기도 다야 이거 다야 상왕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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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 한가방이 났어? 상왕버섯 오늘 밥값 했구먼 이야 tepemate 이거는 다듬었어 현장에서 다듬었어 손가락ה 눈치챕챕챕챕lla 이 아 좋아요 상왕버섯 좀만 tempor 좀만 저 이거 뒷손lot textures 빠이코 Caribbean 아우 진장 분사도 버려야지 저 안 먹어요 그거 먹을 시간이 됐어요 왜? 어떻게 하려고? 잡아줘 너 아 얘 뜨겁다고 글로 도망갔지 안 쏟아져 하나씩 너 너 이제 많이 왔다 너는 기술 부족이야 어? 뭘 안 쏟아져 넣을 때는 안 들어가서 이게 아침부터 가서 한 거야 그럼? 뭘 아침부터 아까 갔잖아 아니 12시 넘어서 갔지 그게 아침부터야 그게 아침이야 아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야 많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거 농의망치질 좀 해봤다나 그렇지 야 내가 기겁한다 기겁해 동물이 또 딱 하루종일 야 내가 뭔 생각들은 나 아까 오다 뭐 아까 뭐랜 줄 아냐 야 너 그동안 해산대 잡고 다니면서 다 맘에 안 들었는데 오늘 하는 거는 좀 마음에 든다 내가 그랬다 어우 좋다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도 봉지에 넣어야 돼 잠깐만 야야 그거 안 돼 안 돼? 이건 안 돼 안 돼? 아니야 난 돼 저거 포자야 포자야? 어 저거 쪄갖고 말리면 돼 너 보고 먹으라 안 해 내가 다 먹을게 걱정 말아 이거 그래도 몇 수만 온 거야 몰라 이거 안 잡았지 저거 갖고 와야지 어? 엄청 많은데 이야 개 탔네 둘이서 여기 안에 몇 년 전부터 어우 야 이거 엄청 두껍다 그럼 오우 씨 봐봐 이런 거 봐봐 봐봐 야 야 이거 몇 년 전부터 봐놓은 거야 나 거기서 잠겼다던데 왜 그래? 어 근데 몇 년 못 갈라 얘 엄청 커졌어 근데 손이 탈기 시작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갖고 따야 되겠다 어머 야 이거 이제 이거 부어야지 이건 손이 야 이 정도 야 10kg 되겄는데 이거? 이거 이거 부어 어 근데 말리면 말리면 그 정도 안 나오지 많이 들어 상한 것도 얘네 것도 한 절반 들을 거야 그래 얘가 가방이 조그만해 보이지 얘가 망가진 않아 형 손질 좋다 어 이거는 내가 아까 손질했는데 이거는 종균이야 포자야 이거 이건 나무가 아니고 포자라서 이런 거는 술 담가면 좋은데 당근용으로 딱 이런 거 탁 사라 묵지가다 너한테 싸게 팔게 누나 나 2천명 했어 지금 정리가 안 돼 지금 너만 2천명 했어 나도 그 정도 있어 술은 그만 담는 걸로 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팔 생각하지 나 그거 세무조사 나올 거 같아 겁나 못하겠어 국세청에서 왔어 그렇지 그것도 안 되지 계산아 올 때마다 내가 빌려줄게 절로 이동했으니까 거기 가서 봐요 야 아니 내가 그 집 말한 10L를요 1000병에 넘게 샀어 1000병을 10L 저거 이거를 1000개 1170 몇 개 갖고 와 이거를 야 그랬더니 이게 1000개 갖고 왔으니까 이게 얼마냐고 이게 형 20개만 한도라무야 아니 그거 살 때 다 세금 냈다고 그래 세금은 냈는데 세금 냈다 당연히 내용 있잖아 산 내용이 근데 술은 가져갔는데 매입은 있는데 매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왔다니까 와서 확인해 보더니 술 탁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 아니 나도 나도 진짜 일부러 술 10L짜리 싼 데 찾아다니고 가면 화물차 하나 한 차씩 씹고 왔어 이게 형 1000개면 형 생각해 봐 20개가 한도라무야 도라무로 한도라문데 200개면 열도라무 몇 도라무 안되네 열도라무 50도라무밖에 안되는 거네 야 50톤이야 그게 그렇지 야 쟤가 그 정도 샀으면 쟤랑 나랑 술 차이가 좀 나긴 해도 50톤이 이게 공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거지 야 좀 나긴 해도 쟤가 아마 조금 더 담궜을 테고 내가 쟤만큼은 아니래도 형 누나 끄다 두고 팔은게 많잖아 나도 지인들 선물한게 엄청 많겠잖아 그래 나는 뭐 없니 그래도 돼 야 산삼주는 1년에 100개를 안 가도 모자라 보는 사람마다 어쩜 이렇게 산삼주는 다 좋아 자 일단 이거 빨리 손질하고 손질로 야 이거 언제 손질해 얘 배고파졌는데 이거는 일단은 얘는